대한민국 수도 서울 대충 이쯤인가요? 이 이야긴 지극히 평범한 동네에 지극히 평범한 한 가족에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있는 그대로 엮은 휴먼 스토리입니다. 내 버려도 누구나 다 잘났다고 떠들고 나 같은 거 무시하고 욕하는데 기가 쥐고 한낱 못할 바보는 아니야 나 밥만 먹고 갈래 내 앞쪽 맞지 마라 나라고 맨날 재수 없을까 오 건들지마 얼음 비켜 재발라줘 내 버려도